안녕하세요 구름교륙 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2시 44분 이구요 명상 6도 입니다 날이 좋아서 가까운 곳은 가보려 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잠옥줄길에는 40 이구요 단차 10cm 입니다 수심체크 없이 바로 덮밥 따라서 수심 체크 합니다 물에 잡니다 봉투를 없이 직결차게 됩니다 떡볶이 오기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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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오늘 쳤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이렇게 작은 녀석이 있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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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